연습은 좀 벗겨주세요. 연습은 했는데 이제 확실히 느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저번보다는 낫긴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한 80%까지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이 아무래도 힘들긴 해요. 네네. 옛날에는 더 제 스스로가 느는 게 느껴지니까 더 재밌고 그랬는데 되게 천천히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곡당 좀 그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다른 곡? 한 곡당. 한 곡당. 다른 거 배우면 또 새로운 것도 좋아하니까 재밌는데 맞아. 완성도 높이는 게 진짜 어렵긴 해요. 네. 그래서 내 손이 왜 내 맘에 안 움직이잖아. 그때부터는 조금의 내군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네. 연준이 뭐 한 곡을 해보셨어요? 곡을. 아 곡이요? 네. 그때부터 그냥 그릭으로 하는 걸로. 다른 곡 할까요? 어?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게 네. 어... 그릭을 진행하면서 비창하시는가 아니면은 어 내가 연주곡으로 그래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그거 한 곡을 빡세게 좀 준비를 하는가? 아아.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네. 아 그냥 베토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네. 그냥 한국 열심히 하죠.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먼저 할까요? 네. 쿠퍼키를 먼저 할까요? 네. 좋아요. 킴이. 킴이. 남아있을 때. 모르겠다. 하하하하 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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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apple가 킴이. 킴이. revision. 킴이. 가위에 카드. 구멋. 킴이. 한 번 더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못했네요. 계속 절고 여기 연습할 때는 조금 더 괜찮았는데 멍망이네요. 일단은 이렇게 큰 끼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쉬고 들어가셔야지 그 다음 여기 무반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서 뒤로 갈수록 조금 에너지가 없어지실 거예요. 춰도 되는지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숨혀가 없어서. 그렇죠. 저거죠. 제가 여기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서 충분히 쉬어야 된다. 네. 그것도 아직은 완전히 릴렉스. 그렇죠. 여기 하셔야 돼요. 그렇다. 쉬는 연습을 따로 하기도 해요. 이제 부분 부분 연습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쭉 이어서 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장거리 좀 마라톤 까지는 아니지만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피스 조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 내가 쉬어가는 부분은 무조건 좀 의식적으로 쉬어서 다음으로 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주셔야 되고 그 외에 지금 부분 부분은 음악적인 진행이 너무 좋은데요. 방향성도 더 괜찮으시고 소리도 좋고 끌고 가는 그런 뭔가 이렇게 태우님만의 그런 중간에 그런 게 느껴져서 그런 건 다 좋았어요. 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왜 느끼한지 알았어요. 손가락을 절어본 거였어요. 아 그래요? 약지가 약하니까 여기서 템포를 너무 많이 잡아서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칠하라고요. 이번에 의식하면서 안 부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절절하더라고요. 절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쭉 끌고 가서 내려오는 것도 잘하셨는데 조금 이쪽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저는 여기가 너무 툭 떨어지는 게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쵸, 그쵸. 이쪽이 네네.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치고 나서 여기서 급 사라지는데 여기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차라리 조금 줄여서 다시 커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시에서 과로 떨어지면 조금 뭔가 음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아, 그렇게 한다고는 아, 하셨어요? 제가 제 생각엔 너무 팍 줄였나 봐요. 음 그럼 도에서만 줄이는 것도 많이 줄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쳤던 거를 그리고 바로 키우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어쨌든 한 A 큰 부분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건 사실 여기에 크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피아노가 적혀 있어도 그래서 피아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다 작게 쳐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랑 포르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알아서 조절해서 잘 자연스럽게 노래해라 이런 거라 생각하세요. 여기 한 번 해볼까요? 라 를 줄이고 그쵸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다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 아니면 라 10까지 그냥 안 줄인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요런 놈이요 로에서 깨끗하시면 10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도 안 돼요 트릴이야 다섯 개도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트릴을 항상 굴릴 때 처음부터 많이 세게 굴려가시면 안 되고 조금 여기를 느리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트릴도 큰 승들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빨리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아니고 차이가 좀 높게 되실까요? 네네네 그래서 도에서 또 충분히 힘을 빼셔야지 그쵸? 도에서 무조건 빼셔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는 양손 다 의식해서 조금 많이 들어주셔도 되니까 저런 게 이제 많이 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방금 거는 보셨어요? 여기 이쪽도? 네 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는 진행이 다 좋은데요? 아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절진을 하려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크게 안하다가 잘 쉬는 거라서 잘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그쵸 맞아요 그냥 이런 데서 안 쉬면 뒤에는 정말 치기 힘들다고 그렇긴 해요. 여기도 그렇고 한 박자 나오는 부분도 전부 다 꽤 쉬는 구간이 그렇게 따지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힘이 딸려서 그런지 좀 급해지긴 해요. 급해 약간 잘 못하니까 더럽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하는 움직임에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할 때 내가 정말 맞게 하고 있는 의심은 제가 움직일 때 약간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일텐데 이게 맞아요?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이상한 것 같아서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감을 좀 근데 이게 옥타브가 손으로 닿으시잖아요. 그쵸? 그 부지 옆으로 이동하실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새끼가 너무 찍어서 새끼 손가락을 찍으실까봐 네 찍을까봐 약간 살짝 터치한다고 하는데 어? 아니요. 옆으로 쓰시면 이것 또한 힘을 조금 많이 주고 있고 그렇죠. 얘가 되게 짧잖아요.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것까지 써버리면 이것 자체가 전부 다 힘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멍지 그러면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네요? 어 어 그쵸. 그냥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트렌로 여기에서 해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많이 잘해. 여기만 놓고 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왔다갔다 한다는 그쵸. 요정도의 움직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퇴근했을 때 이렇게 확 보내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내시면 안 되고 네. 얘가 약간 오뚜기처럼 왔다갔다 하는 요정도의 느낌은 괜찮고 네. 이거를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주려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렌로 어 트렌로 트렌로 근데 얘가 물론 앞쪽에 지금 저희가 무게를 주고 있긴 한데 뒷쪽이 너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인데 무게만 얘가 큰 거지 얘가 그 간격마다 이렇게 무너져서 무너져서 떨떡거리듯이 들리면요. 지금 두 개가 똑같이 들리는데 얘가 그냥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 정도잖아요. 네. 근데 얘가 작아지면서 쪼그라들면 안 돼요. 악자 자체가 네. 그쵸. 지금 누가 맞아요? 음이 두 개가 고려지는 게 절뚝 굴려요. 절뚝 굴려요. 고려지가 않아요. 그쵸. 얘가 작다고 박자 자체가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계시다 보니까 박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정하게 하는 것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네 그렇죠. 어?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조금 올릴게요. 그쵸. 그럼 시그 해볼까요? 그 다음에 검지 여기 여기 면 네 좋아요. 그러면 4개씩 쳐볼까? 대신 지금 저 들어보시면 검지를 확실히 그쵸. 그리고 넘어갈 때도 일정한 간격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넘어가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하시면 그게 자르다가 되게 약간 이렇게 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얘를 미리 의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얘는 지금 제가 4번을 치긴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얘 약간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쳐서 이렇게 바짝 올리시면 이것도 한통 힘이 들어가는 그런 거라서 이런 식으로 동전까지 계속 하시면 좋아요. 일단 4개로 가볼게요. 이제 아까 이 이상은 좀 잘 안 나아져요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런 부분 연습이나 정말 이 함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음과 음 사이를 조절하는 연습을 정말 이제 더 세밀하게 하셔야지 네. 그 이상이 좀 나을 수 있다 생각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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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까지 좀 깊이 하시는 거 보다 어느정도 이제 좀 그 터치 느낌 아셨으면은 다음 곡 좀 배고 배고 하다가 연주 목적으로 뭔가 아니면 내가 레코딩 목적으로 정말 완성도 있게 곡을 하나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조금 집중해서든지 모든 곡을 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하면 너무 좋지만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부분 연습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 연습에 제일 중요한 거는 느리게 연습하더라도 무조건 일정하게 맞자. 그게 일정하지 않으면 빠르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상태에요. 여기 새끼손가락 힘을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이건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안 하고 계시고 트램으로도, 이게 트램으로에요. 비창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도 너무 잘하시지만 방금 하신 거 느끼신대로 불안해요. 약간 복주가 키우뚱거리듯이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데 앞에서 힘을 다 쓰셔가지고 못하는 느낌이었어서 힘을 안 써도 잘 못하세요. 아 이쪽이요? 네. 여기도 좀 아직은 거 같아요. 네. 그냥 어디가 제일 좀 그런 거 같아요. 여기도 여기요? 네. 뭔가 안정적이게 체납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힘들게 힘들게 하는 느낌. 아 얘는 절대 앞쪽에 힘을 주시면 안 되고 힘을 뒤로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손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쪽을 너무 다 잡고 싶으면 못 눌러요. 그래서 얘를 눌렀으면 1번하고 2번은 조금 버려지는 것까진 않지만 너무 다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뒤를 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뒤쪽으로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항상 아르페지오 화음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크레슨도란다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처음부터 지금 에너지 다 쓰셨죠? 크레슨도가 단순히 악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하기 위해선가 아니라 힘을 아끼는 이유도 있어요. 에너지를 앞쪽에서 아껴야지 뒤로 보낼 수 있죠. 아 그러면 천 조금 빠르게 가셔도 그런 느낌이 잘 느껴요. 그렇지. 근데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되면 뒤에 못 가죠.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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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도 훨씬 듣기도 좋아지고 내가 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도 모든 건이 다 그렇다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쉬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악보상에는 춤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정하게 잘 치려고 노력하신다 보는데 조금 인위적인 느낌도 있고 조금 이제는 곡을 만들 때는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얘도 그럼 뒤쪽으로 보내요. 똑같이 치는 게 나아요. 뒤로 얘는 또 친절하게 여기까지 가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까지가 묶을 수 있는 프리즈니까 힘을 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진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힘 안 빼시면 돼요. 여기 너무 힘들어야죠. 뭔가 잘못했어. 부족한 힘 빼기인데 여기 힘이 안 빠지면 안 돼요. 네. 딱 한 번. 얘도 짠. 이거를 이제 오른쪽만 하더라도 내가 좀 힘을 줄 때 확실히 좀 뺄 때 빼고 네. 그거를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봐야 돼가지고. 그렇죠. 네. 네. 일단 졸업하고 네. 나중에 생각날 때만으로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도 사실 충분히 잘하셔서 네. 비창을 좀 볼까요? 네. 제가 여기를 연습을 하기는 했어요. 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네. 진짜 어려워가지고. 네. 웃는 것도 많이 어렵고. 해볼까요? 페달은 표시가 없어서 저는 받는 거 몰라요. 일단 이거 조금 알고 가셔야 돼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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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은 안 해도 돼요? 연습해야 되는데 연결해야 되는 줄 알고 연결은 안 해도 돼요 전 부분은 다 들어줘야 돼요 연결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장르기 어... 하나하네 다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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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는데? 이걸 지금 다 붙여서 가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치신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음을 잃던 것 같은데 자리 정도만 좀 비켰던 생각인데 많이 바꿀꺼에요 바꿔야죠 잠시만요 일단 박자를 세신데 16분음표 끊어서 보시라고요? 얘 기준으로 세세요 8분음표는 어떠세요? 8분음표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하나 둘 셋 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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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신분호를 억지로 뒤로 넘기면서 까지 내가 좀 하셨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그렇게 써있잖아 근데 안그리셨는데 난 들어봤는데 약간 이 소리가 연결되고 치는 엑기아리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엑기아리스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엑기아리스트가 일단은 얘를 편안까지 눌러주시면 듣기에 막 음이 엄청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라 연결되듯이 들리죠?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은 다 끊고 있어요 핫달을 떼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음을 하나하나 좀 더 분명하게 누르려고 하고 있지 음을 이렇게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이유는 페달을 나중에 들어갔을 때도 여태 그동안 밟으셨던 연결배달하고 조금 더 다르게 밟을 거예요 발을 확실히 들고 이 부분에서 확실히 같이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밟을 건데 베토벤의 특징은 화성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거 쇼팽이면 예를들어 여기 아실거에요 저 들리는 거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이어서 칠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이런 화성진행마저도 다 연결되듯이 쳐야 돼서 음을 실제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근데 베토벤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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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피아노의 특성상 모든 음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화음진행일 때는 그럼 어떤 건 연결이 되고 어떤 건 끊어지고 하는 건 인관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이 같은 끈음으로 다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페달로 페달로 같이 이어서 하나 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타브나 두고 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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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페달 쓰기도 쓰실 거고 굳이 오사 오사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유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연결되듯이 하는 거지 손을 실제로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소리만 연결되듯이 처리보자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연결을 하시면 그래서 손가락을 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오른손이 이걸 들어야지 예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아래의 음을 떼야 돼요 네 제 생각엔 어? 그러면 위는 내가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뛰어들어 너무 불가능한데 이랬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긴 한데 저 지금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두 것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네 아 네 그래서 아까 치셨던 건 바꿔서 치실 거 같아요 어 그러게 그 다음에 어 각자 셋 할 때 셋 넷 넷 넷 이렇게 해주세요 넷 넷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넷 넷 서비스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네 손은 다 괜찮으셨던 것 같고, 손은. 그리고 아, 여기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일단 손이 움직이면 됐지만 이거는 반응기 진행이잖아요. 반응기 그게 따로 있어요.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나름 이거 너무 못하니까, 아 이거 어디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거 그냥 외우실게요. 신발은 기기에 시작하면, 고문 건반은 비밀, 하나, 랩, 하나, 랩, 하나, 랩, 하나, 랩. 그리고 흰 건반에서, 1, 2, 3, 4, 4, 4, 4, 5, 5, 6, 6, 6, 7, 7, 7, 8, 8, 9, 9, 10. 또 자전거 같은데, 고문 건반에서, 1, 3, 4, 5, 6, 7, 8, 9, 10. 고문 건반 1, 3, 3, 4, 3, 2, 3, 3, 5, 5, 6, 7, 10. 고문 건반 1, 3, 3, 3, 2, 3, 4, 4, 5, 6, 7, 10. 이 진행으로 가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3, 1, 3, 2, 1, 2, 3, go, 6, 7, 10. 4번으로 안 써요. 아 그럼 2번 말고 4번으로 안 써요. 아 얘는 이제 이걸 외워두시면 저는 여기 5번으로 떨어지거든요. 문제 바뀐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번호를 익히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5번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거나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5, 4, 3, 2, 1 치시고 이제 여기부터 3, 1, 3, 1 그걸로 가시면 되고 또 올라가는 지은가 빨리 빨리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기 가실 때 중지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고 나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셔서 거꾸로도 내려 볼까요? 아 거꾸로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훨씬 쉽지 않나요? 훨씬 쉬워요. 정확히 되게 열심히 진작 넣어볼까요? 아니요. 이제라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5, 4, 3, 2, 1 이거만 이제 이거대로 가시고 얘를 외워두시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그 지점만 2번으로 하신 다음 나머지 반응계는 배우신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언제 쳐야 돼요? 뇌에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 볼 거라서 네. 그래서 여기 들어 볼 거라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해볼까요? 어 지금요? 네.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어? 이제 포르테 그냥 안 할게요. 맞추는 것만. 그래서 박자랑 이렇게 하음이 지저분하게 디링디링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최대한 눌러주세요. 다음 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하음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음이 지저분하게 그렇죠. 동시에 들고 동시에 되셔야 돼요. 하나 셋 여기만 밑에 다 끌리고 동시에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들어가고, 동시에 나오고, 동시에 들어가고 어 디링 제작기 그렇죠 여기 나눠서 맞아요, 그런 거 맞죠? 또 남겨도 있을겠어요? 아니, 여긴 안 남겨요 비슷하다고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뇨, 아뇨, 이건 반응이 아니에요 두 반응이 약해서 살짝 아퍼들어 가시면 돼요 다 들어갔어요 아, 네요, 네요 아, 네요, 네요 아, 네요,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1번씩 1번씩 아 너 박자 열심히 춤을 추지니 아, 저도 너무 좋다 음운 좀 더 와요 오사람이 나 오늘부터 그렇죠 너무 따른지 봅시다 딱 C끝 떨어져요.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보시고, 화음 끌리면 안되고. 이거 트레몰로 이 부분은 좀 보셨을까요? 보기만 했어요. 아 그리고 연주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두 개도 아니고 아 이거 똑같아요. 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음표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트레몰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그럼 몇 개를 칠하는 말인가 여기 꼬리를 보시면 돼요. 꼬리가 지금 한 개잖아요. 그럼 8분 음표를 이 마디에 다 채워서 그렇게 칠하는 뜻이고 꼬리가 두 개면 16분 음표를 그렇게 채워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셨는데 얘가 지금 2분 음표잖아요. 2분 음표에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없는 음표예요. 그래서 저거는 트레몰로 표시를 저런 식으로 해놓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2분의 2박자는 4분의 4박자는 아니에요. 일단 4분의 4박자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한마디 안에 8분 음표로 8개를 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딱 뒤에도 8분 음표 꼬리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그래서 똑같이 8개로 칠하는 의미인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한 줄이 더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6분 음표로 칠 수 있죠. 그러면 16분 음표로 칠 수 있죠. 그러면 16분 음표로 칠 수 있죠. 3개면 32분 음표로 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기가 귀찮아. 아 귀찮았구나. 네. 그래서 듣는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다 이런 거 같은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놓고는 크게 어려운 분 없으셨어요? 아 어렵죠 이거. 이게. 목에 중심을 신는. 그럼 제가 지금 그냥 신고. 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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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곡에 비해서 4번이 너무 붙여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4번을 더 누르려고 하셔야 돼요 좀 더 연습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괜찮으셨어요? 여기 아직 손이 안 붙어있어요 조금 서투를 해봐요 괜찮아요? 느낌으로 따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많이 어색해요 그러면 여기도 손에 붙으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죄송해요 선생님 때 빨라진 게 여기 지나고 이 쯤부터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서서하게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은 느낌 맞은 느낌 앞부터 이어서 가면 이 느낌 알겠습니다 얘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멜로디 소리 내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너무 잘해요 오늘도 그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실 여기 연습하고 여기도 보여요 뒤에도 앞부를 조금 봐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페이지 정도만 볼게요 얘도 그냥 대충 봐올게요 대충 번호만 좀 봐주세요 네 멈추는 거 이렇게 네 맞아요 그 자리랑 이제 손번호, 베일은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잡고 봐드릴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